네, 안녕하십니까. 직장인들을 위한 리얼 공감 토크쇼. 국내 최초로 직장인들과 또 구직자들이 함께하는 공감의 장이죠. 세발 자전거의 박형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가영입니다. 네, 양형 씨.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네, 저는 잘 지내셨어요. 오늘 따라 오늘이 더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웃으시나요? 저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셔야죠. 형진 씨는 언제봐도 늘 멋있고 빨리 넘어가죠. 팬들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.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라면 먹고 잤는데도 이렇네요. 네, 감사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저희 세발 자전거의 두 페달 분이시죠. 이 두 분들은 열심히 밟아주셔야 저희 세발 자전거가 잘 나갑니다. 이동혁 씨 그리고 최옥 씨 나와주셨습니다. 네, 언제 봐도 정말 신나는 두 분이세요. 자, 그 협회는 오늘 직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. 국제대학교 모델학과 교수이자 항공모델협회 감사의 신 한설이 학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설이 학과장님 나와계신데 우리 또 한설이 학과장님 하면 국내 최초로 모델학 박사를 따신 분이 그러신 분이고 또 많은 모델들이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이런 분이십니다. 아, 그래요? 아니, 좀 우리 모르셨어요? 모르셨어요? 우리 교수님은 모델 출신이세요? 네. 아, 그때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는 않았나 봐요. 농장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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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, 얼굴이 빨라지 않고 있어요. 아니, 손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. 교수님, 오늘 여기 프로 모델분들하고 또 모델분들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최고의 전문가 분들, 또 예비 분들 이렇게 세 그룹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쉽지는 않을 텐데 오늘 나와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, 오늘 나와 보니까 신인 모델하고 프로 모델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정말 뵙기 힘든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다양한 얘기로 깊이 있는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. 아, 교수님, 아직 또 화가 좀 많이 나있고 말태의 흥분이 계속 있어요? 네, 뭐, 채욱 씨. 채욱 씨랑 동엽 씨, 워낙 짓궂은 건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솔직히 위축됩니다, 저도. 하지만 오늘 방송 꿋꿋하게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분들이 짓궂은 장난을 피해가려면은 빨리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새발자전거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. 자발 then? 박수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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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정말 우리 저 세발자전거 멋진 모델들의 워킹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. 두 분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. 우리 완전 완전 이용당했어요. 왜요? 저는 모델로 하면 엄청 멋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세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. 두 분들 보니까 참 그 모델분들이 어깨에 손 올리기 편한 적당한 키인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우리 모델분들이 비겁하게 하이힐을 신었어요. 우리도 하이힐을 신으면 170까지는 가거든요.